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 나 새끼 핫도그 앤떨렙니다 성게로.. 땡스 입어 입어 입어! 어 내 마이너리오스 빨치! 와 얘도 왔어! 얘도 왔어 얘도 왔어 어떡해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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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게 3단차 반응. 지점 안 나오는데. 아아! 회장! 나 이거 혼자 신났노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조금만 낮춰도 되지? 이 정도? 괜찮아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형이 일찍 들어오셨네. 나 첫 캐스팅 방금 날려놨습니다. 예? 뭐라고? 뭐가 터져? 나이 터졌다고요? 나이 터졌어요. 형이 달달거리는데 형님께 터졌다고? 나이 터졌다고? 나이 터졌다고? 짠 끌고 우와 이 시포가 벌써 입질이야? 이제 옷 받을 시장입니다. 입질 잘 보셔야 돼요. 입질 지금 오기 시작하네. crowd 육아 물인데 사실 남은 본문이 아니지 그냥 서프대요. 썩홍 백주대 벗칠 내가 한 방에 다 털려버리네. 백주대 한 방에 다 털려버려. 아 성게는 다리 정확히 넣으면 캐스팅 후에 바로 입질이 온대 아 넣는 거는 정확히 잘 넣어요 제가 메타 기록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안 해도 지금은 정확하지 왜냐하면 돌돔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잖아요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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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캡 낙새끼 핫도겐 떨려입니다 오늘 저희 스승님이죠 돌돔 스승님 공인의 민박을 운영하고 계신 유재형 프로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봉이 형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오늘 성게! 성게 낚시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게로 한 번도 여태까지 하면서 입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성게 낚시를 제가 드관시했는데 올해는 성게로... 이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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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마이너리오 스패치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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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왔어 왔어 오빠들 왔어! 가현! 가현! 아니 2번 때도 왔다 1번 때 사이즈 돼! 돼 돼! 사짜 돼! 이쪽으로 홈에다가 너 홈에다가 와 완전 뻘어버리네 와 얘도 왔어! 얘도 왔어 얘도 왔어 얘도 왔어 어떡해 진짜 나도 홈에다가 기다리자고 더 오랜만에 잡으니까 손 떨려 더 오랜만에 잡으니까 손 떨려 야 성게 낚시 재밌구만 재밌어 재밌구만 재밌어 오빠들 잡아댔쳐요 잡아댔쳐요 와우 사십팔 사십팔 사십팔? 사십팔 아 사십팔 그러네 이게 평평하네 야 제가 정확하게 눈가 주세요 오빠 한 대도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돼 지금 핸드폰이 맛이 갔나 보다 어? 어? 야 이번 때 이번 때 이번 때 야 왔어 왔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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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immun 몇이야? 40 딱 40이야? 아이고 순간 인트로다가 다시 왔는데 맞아 말이야 유재형 프로님 제돌듬스 선생님 하고 출조를 했고요 공인의 민박 운영하시는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로드는 JW 피싱의 서프잇 550입니다. 닐은 에케 1120이고 라인은 썬라인 피스타 16호 60호 봉돌 3단차 바늘이에요. 좀 비싼 바늘을 사용하고 있고요. 거치대는 아징공방의 네임보 티탄 64입니다. 어 방금 보셨다시피 꽉 꽂았을 적에 물론 전문대가 유리하지만 서프대로는 그나마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이 서프잇 550이 구현력이 제일 좋더라고요.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캠다시피 좋아요 구독!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와 성게락 씨 진짜 처음 하는 지재미네요. 오늘 무슨 일이래요 오늘? 뭔 날인가 봐요. 대박이에요. 오늘 진짜 용왕님께서 도와주시나보다.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용왕님 바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나봐요. 아 무조건 때린다고요? 3시간 정도요? 휴식 가져도 될 듯하다고 3시간 걸려요? 그렇게 오래 걸려요? 진짜요? 성게로 많이 잡아보셨나봐 도도. 아 기록이 46입니다 선배님 하는데. 예? 아니. 잠깐만 제가 못 자고 한마디만 할게요. 아니 어디서 육차도 못 자고 온 사람이 46? 예? 뭐라구요? 아니 뭐라구요? 아 운수야 운수야 운수는 아이고 이거. 독 선배님 아는데. 오짜 그까이 거 내양에서 던져놓으면 대충 부는 거 아니였어요? 너도 올해는 오짜 못 잡았잖아. 그래도 처음 돌돔 시작하고 3년 전속 잡았어. 첫 해 돌돔 오짜를 잡았어 내양에서 53. 마음의 안정이 됐어. 마음의 안정이 됐어. 마음의 안정이. 육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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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차. 육차 육차. 헉 맛대 맛대 맛대요? 4차. 안돼 나? Selvصل 와서1 빼드릴게요. 여러분 구우우. 아까 요 놈이네 요 놈 안돼? 3차야? 3차 후반이야. 3차 후반 이래.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어때요? 잡을 때 많이 잡으래. 똑같은 자리. 여기는 똑같은 자리 좀 해봐야 돼? Tie- 알 fue가 아니에요. 가성비 너무 좋네. 우리는 처음 해봐요. 사- 오이쥐 보이시나? 호박전, 오이지, 돈가스, 청각물 오빠들 잘 먹겠습니다 방송국이에요 요즘 돌강이 원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때 확 잡아내야 돼요 아이고, 06488님이 펭가에 꾸몄습니다 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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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샤 오, 이번 때 네 네? 아니야? 내려갔다 마노 이모 왔어! 왔어? 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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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들 왔대요 뭔데? 뜰채 필요해 뜰채? 필요 없어? 펜치야 근데 왜 크다 하고 있어요 겁났어 어머! 와매 빠졌어 와매 4차인데 4차인데 빠졌다고? 뭐하는 짓이여 드롭봉 하다 빠졌어 María 난 성개니까 안 빠진 줄 알았지 와맨 드롭봉 하다 빠졌어 거기서 더 나오면 좋은 거고요 오imeters 네 뭐야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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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히 해 또 떨어트리지 말고 아 뺀지라도 잡아내라 어 그냥 드룩봉해 걔는 자신있게 해 그냥 하 짜 드룩봉 애매해 삼자네 가까이 좀 와봐 여기 삼차 35정도 35정도 돌돔인데 삼자는 뺀지라고 해 돌돔보다 좀 작은 놈을 뺀지라고 해 큰 놈을 돌돔 40이상 지금 삼자도 얼마나 귀한데 아 근데 오빠들 이렇게 진짜 겁나 더운데 이렇게 버틸수 있는거 진짜 돌돔이 나오니까 버틸 수 있는거다 꽂았어 왔어왔어 꽂았어 드룩봉 드룩봉 arbit 돌돔이っ 손 dzisiaj 빠졌어 조금만 더 종이 오빠들 근데 좀 역광이라 잘 안 보인다 그래 그래 오! 아 났어! 아 났어 났어 자 큰 거 한 번 센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인 맞죠? 48인 맞죠? 자 여러분들 도시잡기 100g 빠집니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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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1.5 2kg가 넘어가죠? 오 빵 진짜 좋습니다 빵이 유튜브 형님 큰낭새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와 닿는거에요 오케이 투구 너 여러분이 염증하니까 앞으로도 만든 상자 Halloween whi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